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90년대부터 2010년대 불량식품 TOP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90년대 초반 야샘 오징어 사건 동물 사체를 가공한 오징어를 양념하여 판매한 사기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 90년대 중반 분유 사기 사건 인기 있는 유아용 분유의 건조 우유가 혼합된 사건이 발생하여 아동 건강에 위협을 안겼습니다. 3. 2000년대 초 기생충 담배 사건 담배 속에 기생충이 들어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소비자들에게 공포를 안겼습니다. 4. 2000년대 후반 곰팡이 떡 사건 병원 감염 위험성이 있는 곰팡이가 발견된 떡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5. 2010년대 유통기한 만료 제품 사건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을 브랜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가 발견되어 소비자들의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불량 식품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소비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제품을 선택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